아니 무슨 똥손을 그렇게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냐 하니 린이 베빌리 린이 뭐해? 이거 뭐야? 스키시 뭐뭐? 종이 스키시 종이 스키시? 스키시가 옛날에 유행하던 그 스키시? 응 저... 이렇게? 응 이렇게 어 잠시만 오 대박 이거 우리 리은이가 만들었어? 응 그다음에 또 있어? 이거 라면땅 라면땅이야? 열면 나와 라면땅이? 오 이거 라면땅 이거 원래 짜파게티로 만들려다가 이거 메론뻑 어 불리자 이거 밥하고 놀린 거 금손이야 금손 에이 근데 엄마는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린 못 만들어 이거 외모 만들어? 엄마 저번에 케이크도 딸기왕딸기로 세 개coins 이렇게 세 개올려놓고 금가루를 뿌리는 게 다였잖아요 역시 자본주의의 힘! 그리고 kin 그런 서주 내 ồng성과 금손의 대결 불사랑 말 동성 아닌데? 구루 금손이잖아 엄마보다는 거 대iber 말퍼려 자, 과연 종이 스케시 누가 가장 잘 만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엄마는 뭘 그릴 것이냐? 엄마가 갖고 싶은 거! 왜요? 뭐 할 건데? 자, 감탄했어요? 아니? 야, 잘 흔대고 그려! 자, 싹싹 그려! 볼땡으로 가라! 바로! 싹싹! 괜찮아! 괜찮아! 여기 가면 찌르기! 슬픈 나아기! 슬픈 나아기! 이렇게! 아, 설계 끝났다! 설계 끝났어! 아, 일어났다! 엄마는 자 따윈 필요 없어! 인증적으로! 딱! 해서! 근데 엄마 뭐 만들지 너 모르지! 모를 거야! 어? 어떻게 알았어? 가방이지! 이 긁고 안 돼! 그래, 엄마 갖고 싶은 거 있지! 보다 지는 중 아, 나 저 사람 좋아하는데... 감기형 아저씨? 저 뭐지? 악기? 어... 아, 나 디자인 너무 잘한 것 같아. 쟤 왜 저래, 갑자기? 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테이프, 테이프. 엄마 엄청 빨리 만들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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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코트 넣어야지. 아, 코트. 아, 근데 이걸 잘라내면 안 됐구나. 이거 어떻게 되나? 아, 이거 코트에서 그리는 게 중요해. 대충 해도 돼. 대충 하는 도와는 안 나. 어떻게 되나? 저는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동선을 이겨봐야 거기지. 어? 자기와의 싸움이야 지금? 응. 자기와의 싸움? 지금 둘째가 지금 죽었거든요. 아, 여기 여기 있어. 아니야, 죽지 않았어. 악기가 빠져난 거라니까. 응. 응, 더 중요해. 너무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렸어. 이게 이거야, 지금?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어, 지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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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안에 있는 빵을 안 그렸어. 아, 그 뒤에 숨은 게 빵이야? 저는 지금 거의 뭐 날림으로 하고 있는데 리윤이. 디테일 최고. 아니 무슨 똥손을 그렇게 이어 보겠다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냐? 따라라란. 아이고,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어디서 갑자기 등장했어? 진짜 황당했어요. 솜아, 아빠가 만들었어. 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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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띵동땡동. 짜잔. 오늘의 똥손 금손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똥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갖고 싶었던 가방. 세상에 이렇게 폭신폭신한 2023년 FW 신상 화이트백. 샷. 똥손이라고 말하고 있잖니. 샷댕. 이에 도전하는 금손. 네네. 다크서클 내려온 거 봐. 전개도에 집중하느라 타마머를. 응. 못 그렸어요. 타마마가 짱구가 돼버렸어. 어머. 어머. 우와. 그립감 보소. 이거 너무 솜이 근데 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전만큼 솜이 너무 들어가서 단단하잖아. 다크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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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둥. 우리 솜이. 스키시. 한번 만져봐도 돼. 아이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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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에이. 에이. 우리 니굴리 여러분들이 요거 딱 보시고요 가니니니 엄마가 잘했다 샤땡 가니니니 아빠가 잘했다 북소미 우리 닌디가 너무너무 잘했다 캐롤오빠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잘했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방학이잖아요 가족분들과 이렇게 재미난 요 스키시 만들면 진짜 더 행복하더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힘들어 우리 리윤이 힘들어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가니니니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